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주독립과 대한민국의 건립은 많은 순국선열의 희생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3.1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의열단의 대일 무력항쟁을 통해 한국사의 중요한 과정을 따라가며 1900년대 초 사용되던 폭발 무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의 화학 시작합니다. 항일의병 사진 중 가장 유명한 사진이죠. 1907년에서 1910년간 일어난 고종의 강제 퇴위와 정미 7조약의 체결 대한제국 군대 해산 등을 계기로 전개된 일련의 항일 무력전인 정미의병의 모습으로 1907년 영국의 기자 프레더릭 맥켄지에 의해 촬영되어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 남아있습니다. 이 장면은 결말까지 완벽했다는 평가를 받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마지막 장면으로도 오마주되고 있으며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냈다 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완용입니다. 학부대신이었던 이완용은 1905년 을사 늑약이 체결되도록 주도한 인물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을사 늑약 체결 후 단체 사진에서도 중앙에 이토 히로분미가 보이며 사진상 우측의 인물은 박재순입니다. 당연히 박재순 역시 을사 늑약의 핵심으로 학부대신 이완용, 외부대신 박재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의 5명을 을사 오적이라 부르곤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을사 오적의 행패에 참지 못할 분노를 느끼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 한 명이 홍재설입니다. 대한제국군은 1905년 을사 늑약이 체결되며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렸고 1907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군대가 해산되며 정미의병이 구성됩니다. 이 와중 홍재설은 현재의 군제의 준장에 해당하는 대한제국군 참장직을 스스로 내던집니다. 이후로도 두 아들인 홍정엽과 홍종욱까지 독립운동의 일가가 힘쓰게 되는데 홍재설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이완용의 저택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완용이 초가집에 살았다면 간단히 방화가 가능했겠지만 이미 현대화가 되고 있던 시기였죠. 이완용 저택은 쉽게 불태우기 어려운 모습이었고 여기서 한국 역사상 최초의 화염병이 등장합니다. 화염병이라면 몰로토프 칵테일을 떠올리기 쉬운데 몰로토프 칵테일은 1939년 겨울전쟁 중 탄생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히 화염병이라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이미 대한제국은 석유연료가 보급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화염병의 제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며 이후 의병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기록에서 화염병이 사용되었음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력항쟁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으로 유명한 분은 경성피스톨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는 김상옥 의사입니다. 김상옥 의사는 30세가 되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직원들에게 직접 제작한 태극기를 주어 만세시위에 참여시키고 자신도 탑골공원 독립선언식에 참관하고 시내 만세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동대문 근처에서 일본 헌병에게 쫓기는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순살을 말에서 끌어내리고 칼을 빼앗게 되는데 그때 빼앗은 칼을 동료에게 주었고 해방 후 김상옥 의사 아들에게 전달되어 지금은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김상옥 의사는 천여명의 일본 경찰과의 3시간 30분의 총격전에도 피격당한 총알이 열발받게 되지 않은 코리안 레드데드 리뎀션으로도 유명한데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에서는 배우 하정우가 연기한 하와이 피스톨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었으며 이어서 2016년 개봉한 영화 밀정에서는 배우 박희순이 연기한 김장옥이 김상옥 의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자루의 피스톨로 대항하다 자결한 김상옥 의사는 인상 깊게 여겨지는데 1923년 1월 12일 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기도 합니다. 1923년 1월 14일 조선일보에서는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여기 포함된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폭탄의 출처가 어디일지를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폭탄 제조는 쉬운 일이 아니며 당시 재료 수급이 한인에게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당시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 의사의 회고를 참고한다면 성능 좋은 폭발물을 입수하는 것이 의열투쟁을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21년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사건이 김익상 의사의 결사적인 모험 끝에 단행됐지만 마룻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고 사무실 집기를 부수는데 그쳤음은 성능이 부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두 개를 던졌는데 한 개는 불발이었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폭발물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폭탄을 얻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자금이며 두 번째는 폭탄 전문가입니다. 작은 문제는 소비에이트 정부의 원조로 해결됩니다. 그림에 보이는 4명의 유명인 좌측부터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 앵겔스, 블라디미르 레닌 그리고 요시프 스탈린 중 레닌과 관련됩니다. 조선혁명 자금을 관장한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4만 6,700원을 의열단에 지급했다고 하는데 당시 사무관급 관료 월급이 50원이었던 시기인 만큼 현재의 시세로 환산한다면 약 23억 원에 해당하는 큰 원조 금액이랄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폭탄 전문가인데 폭탄 전문가의 확보는 자금 운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당시의 소련, 즉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코민테른으로 불렸습니다. 1920년 7월 19일, 박진수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차 코민테른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사진상 그의 바로 왼쪽 인물이 레닌입니다. 레닌이 지원한 지원금 운반은 모스크바에서 치타까지는 한영건과 박진순이 운반하였고 이후 내몽골을 경유해 상하이까지는 몽골에서 국가적인 저명한 의사였던 이태준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단지 동맹 동료였던 조응순이 운송을 맡습니다. 당시 이태준의 운전기사를 맡던 외국인 인물이 숨겨진 폭탄 제조 전문 기술자였습니다.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리기도 했던 이태준은 자금 운반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몽골로 돌아가기 전 베이징에서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을 만나게 됩니다. 김원봉은 의열단원들이 사용하는 폭탄의 질이 좋지 않아 문제가 많아 전문가를 찾느라 분주한 상태였는데 김원봉의 고민을 들은 이태준은 자신과 함께 행동하던 헝가리의 청년 마자르를 떠올립니다. 당시 헝가리에서는 자국을 머저로로 싸그라 불렀는데 이로부터 본명이 여전히 확인되지 못한 마자르라는 인물의 국적과 성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마자르를 각각 헝가리로 번역해 표기했던 것을 참고한다면 외국인 의열단 멤버이자 폭탄 기술자의 국적이 헝가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1914년 6월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의 한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8월을 전후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군의 자격으로 참전하게 되는데 당시 헝가리인 수십만 명이 소련의 포로가 되지만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며 시베리아나 몽골, 연해주, 만주 등지로 보내져 100년 넘게 이 지역을 떠돌게 됩니다. 마자르를은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이태준과 함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갔던 이태준이 안타깝게 적발되어 총살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던 김원봉은 베이징에서 마자르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는데 이후 소식을 듣고 비통함을 느끼지만 폭탄 제조 기술자를 만나지 못하게 됨을 우려하게 됩니다. 연락할 방법도 얼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후 베이징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성내에서 한 외국인이 술집을 드나들며 한인들에게 김원봉을 아느냐 묻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김원봉은 그를 만나게 되는데 예상대로 정체불명의 외국인은 이태준이 데려오겠다고 했던 헝가리인 폭탄 제조 기술자 마자르였습니다. 이태준이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도 자신의 조국과 같은 처지인 한국을 동정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에게도 1916년 일본이 중국 청도를 침략했을 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함이 청도로 파견되어 일본군과 교전하였음에도 이권이 넘어가기도 해서 일본에 대한 헝가리인의 반감이 매우 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후 의열단 단장 김원봉은 이 폭탄들을 어떤 경로로 얻었는지 해방 직후 인터뷰에서 수뢰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폭탄이 마자르였에 보급됩니다. 일본 경찰의 명명에 따르면 첫 번째는 파괴용 폭탄입니다. 커다란 통 모양으로 크고 무거워 설치 및 기폭식으로 사용되었고 이보다 작은 외부 발화용 장치가 있는 980g 중량의 방화용 폭탄도 있었습니다. 군용 수류탄과 비슷한 구조였고 격철이 뇌관을 쳐서 발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암살용 폭탄은 갸름한 벽 모양으로 생겼고 특이한 점은 약실 내부에 다량의 백린 혹은 황린이 담겨 있어 인체에 닿게 되면 발화해 꺼질 수 없게 만드는 지금의 금지 무기와 같습니다. 어디에도 자세한 설명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1900년대 초 사용되었던 폭탄 구성과 방식 그리고 몇몇 인터뷰에 기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폭탄들에 대해 처음으로 뜯어보겠습니다. 파괴용 폭탄의 핵심은 젤리그나이트입니다. 폭발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젤리그나이트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조합 재료는 근본입니다. 첫 번째 혼합 재료는 콜로디온입니다. 면이나 목화섬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의 질사라는 나이트로셀룰로스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이트로셀룰로스가 주성분으로 사용되어 만들어진 액체가 콜로디온인데 25%의 알코올과 75%의 다이오틸레터 등에 녹여주며 얻어지는 노란색의 액체 물질입니다. 과거에는 사진 촬영 등에도 자주 사용되었고 여전히 지금도 사용되는 분야가 있다면 건조될 때 필름 형태로 비교적 강하게 수축하는 현상을 활용하기 위해 특수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노화나 흉터를 그려내는데 사용되는 물질이죠. 콜로디온의 몇 가지 물질을 혼합하면 젤리그나이트가 됩니다. 화장품을 비롯해 다양하게 사용되는 글리세린 그리고 부동의 객심인 에틸렌 글라이콜입니다. 물론 이 상태 그대로 넣으면 큰 의미가 없으니 두 화암을 모두 질산화를 시켜 더욱 폭발성이 높고 불안정한 물질로 바꿔넣습니다. 글리세린은 다이너마이트 핵심인 나이트로글리세린으로 에틸렌 글라이콜은 역시나 불안정한 나이트로글라이콜이 되며 추가적으로 목재 펄프나 질산 포타슘과 혼합합니다. 온갖 터지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공하면 젤리그나이트가 되는데 이 역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에 의해 1875년 발명된 폭발물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1867년 발명되었으니 조금 더 진보한 형태의 강력한 폭발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연소속도가 느리고 폭발장치 없이는 터지지 않아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해 유용합니다. 기폭을 위해서는 뇌관장치가 필요한데 초기 모델에서는 단순히 퓨즈를 꽂아넣고 불을 붙이는 방식이었지만 마자르가 만든 시기에는 흑색 화약과 점화물질로 이루어진 인화성 뇌관이 포함된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폭발물 이야기는 많이 해왔지만 뇌관 구성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했죠. 당시 사용되던 뇌관의 구성과 영화에서 간혹 보이는 장면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가능합니다. 뇌관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독립운동 당시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뇌관과 더불어 격발식이 혼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근본적인 형태는 블라스팅 캡 타입으로 사용되는데 주폭발물질과 1차 폭발물질 그리고 점화 혼합물을 순차적으로 조합한 후 퓨즈를 꽂아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퓨즈의 삽입 이후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접촉이 잘 이루어지도록 캡 바닥을 으깨거나 지디겨 제자리에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영화에서 간이식으로 나오는 이로 캡을 씹어 압착하는 장면이 이 과정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때 폭발하면 머리가 날아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퓨즈 구성에 따라 점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도화선을 따라 불이 타들어가 폭발하는 시간 지연 방식은 느린 퓨즈로 구분되며 질산 포타슘과 같은 산화재로 적신 면 로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승총이나 흑색 화약을 사용하는 대포 등 도화선 형태로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죠. 반대로 빠르게 타올라 동시 점화가 가능한 형태를 현대의 불꽃놀이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피날레 렉이라 부르는데 면 로프 대신 종이를 사용하기도 하며 화약 연소에서 생성되는 뜨거운 기체를 통해 종이관을 따라 빠르게 전파됩니다. 의열단의 파괴용 폭발물은 느린 퓨즈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수류탄 등은 불을 직접 붙여 던지진 않죠. 당시 사용되던 격발식 기폭 장치는 퍼커션 캡이라 불리는 작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안전핀을 빼고 던지면 충격 캡을 강하게 내려치며 내부에 담겨있는 1차 폭발물질이 물리적 충격에서 기폭되어 주 폭발물을 빠르게 터뜨리는 방식입니다. 퍼커션 캡 방식은 영국의 화학자였던 에드워드 찰스 하워드가 1807년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스코틀랜드의 교회 목사 겸 발명가였던 알렉산더 존 포사이스가 이를 다듬어 총을 개발하는데 평소 사냥을 즐겼던 포사이스는 기존의 플린트락 방식의 총이 부시돌의 화약 점화로 이루어져 시간차가 존재했기에 새가 부시돌 소리만 듣고 날아가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퍼커션 캡을 활용한 총기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여기 어떤 물질을 넣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흔히 흑색 화약을 떠올리겠지만 흑색 화약은 충격 격발에는 크게 유용하지 못합니다. 의외로 여기에는 비스무트 화합물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삼산화 비스무트나 사산화 비스무트 황화비스무트 그리고 아질산 비스무트 등의 혼합물입니다. 비스무트 화합물이 격발식 기폭에 좋은 이유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부식되지 않아 안정성이 매우 높고 산화재 기능이 뛰어나 기존의 질산 발윤과 같은 전통적인 요소에 비해 장점이 큽니다. 심지어 비스무트 화합물은 의약품으로도 쓰일 수 있는 만큼 독성이 낮거나 없어 안전하고 다른 1차 폭발물 요소와 혼합해도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여러 제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방화형 폭탄과 달리 암살용 폭탄은 황린이 사용되었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황린은 백린의 중간적인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백린은 이름처럼 완벽한 하얀색은 아니며 약간의 노란색을 갖는 물질이어서 인 동소체 구성에 따라 이를 황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백린이나 황린의 특징은 공기에 노출되기만 해도 산소와 만나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자체로 독성이 매우 강해 몸에 유입되면 턱뼈 등을 녹인다는 문제입니다. 암살용 폭탄은 폭발하면 강철 파편 조각과 함께 황린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무시무시한 방식이었습니다. 백린 수류탄의 초기 버전이라 볼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마자르라는 의열 단원이 매우 뛰어난 품질로 제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에서도 마자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 의열 단원으로 현계옥 의사가 유명한데 영화 밀정에서는 연계순이라는 이름으로 오마주되어 등장합니다. 현계옥과 마자르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부부 행세를 하며 폭탄 재료 수급과 제조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영화와 마찬가지로 밀정에 의해 이 사실이 일본에 알려지게 되며 의열단의 본격적인 무력 항쟁은 빛을 보지 못하지만 마자르의 폭탄 제조 기술이 그의 제조를 돕던 의열단원들에게 계승되고 전파됨에 따라 이후 한국 독립운동 세력이 의열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에 자체 제작과 공급으로 의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의열투쟁이 새로운 독립운동 방향으로 독립운동 세력에 신뢰를 얻게 됩니다. 1926년 12월 28일 신채호로부터 전달받은 두 개의 폭탄을 지참해 인천왕에 입국해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 의사의 활동 역시 마자르가 제조한 폭탄이 사용되기도 하는 등 이후의 영향은 거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독립운동 당시 의열단에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헝가리 출신의 폭탄 제조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젤리그나이트와 황린을 사용한 폭발물은 무력항쟁의 핵심으로 활용되었으며 많은 순국선열의 희생이 얻은 자유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